형님 확인 아직 한벌 남았다 으아아아악 자 다시 블랙피쉬 자 장소를 계속 이동하면서 잡아야 될 것 같아 지금도 또 안물어서 왔다갔다 하면서 잡고 있습니다 계속 뭐지 이거 하이차 별게 다 했네 참 나를 힘들게 하는 무언것들이 나를 생선을 못잡게 하는 나를 생선을 못잡게 하는 자 입질 좀 더 먹으라고 둘게요 지금 먹기 시작했어요 주둥아리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견제 이제 톡톡 치죠 걸었어 오케이 띄워야 돼 파도에 의해서 나가려고 하지만 걸렸어 너는 와 와 와 와 떠야됩니다 뜨고 여기 턱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그시 잡고 있어서 파도가 이렇게 밀어줄 때 슬쩍 타이밍 맞춰서 슬쩍 땡겨줘야 몰라 또 나갈 때는 너무 힘주고 있지 말고 나가면 또 나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나가는 힘이 너무 세면 나가야 돼 그래야지 안 터져 쭉 땡기고 이때는 좀 더 아까보다 좀 더 많이 땡기고 가까이 오게 쭉 땡기고 더 더 더 더 더 더 파도 파도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네 여기는 약간 그렇지 올라왔네 약간 이렇게 돼 있어서 경계 지점이기 때문에 파도가 이렇게 타고 올라오네요 자 생선을 빨리 확인하고 자 생선확인 자 Far6 Widzę út 이성 와 살짝 öm 碰 후 예 이 Keith